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팜정원입니다. 눈발이 한두개씩 날리는데 아직은 겨울 초입이라 땅이 얼지 않았네요. 오늘은 삼리국화를 옮겨 심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삼리국화가 꽃밭에 있어서 이것을 산채를 심는 밭으로 옮겨 심어주고 이 꽃밭은 내년에 다할리아를 심으려고 준비한답니다. 삼리국화는 잎이 삼 즉 대마를 닮았다 하고 꽃은 국가꽃처럼 노랗게 피기에 삼리국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삼리국화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또 병충해에도 강해서 국내에서 정착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는데 지금은 특이하게 나무를 하기 위해서 심고 있답니다. 어느 농부가 삼리국화로 잎을 채취해서 나무를 해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농진청에 이것을 이야기했대나요. 농진청에서 이것을 최소로 인정해서 농산물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농진청은 식약처와 함께 삼리국화의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그리고 독성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겹삼리국화를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1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농진청에서 삼리국화를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엽체류로 보급하고 있어요. 식감이 좋아서 시금치보다 더 우수한 엽체류라고 인정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강원도나 충북 지역에서 삼리국화를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리국화는 두릅과 치나물향을 합쳐놓은 듯한 향이 있어서 우리 시금치처럼 엽체류보다는 산나물처럼 특별한 맛이 있어 인기라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농가들이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삼리국화 포기가 파란 것이 시금치처럼 겨울을 잘라는 한 종류랍니다. 삼리국화는 보통 부침개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데쳐서 나물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묵나물 즉 삼리국화를 데쳐서 말려서 나물로도 이용한답니다. 또 부드러운 어린잎을 가지고는 쌈채나 샐러드로도 이용하죠. 물론 김밥 쌀 때 시금치나 부추지 대신에 삼리국화를 넣으면 더 맛있는 김밥이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치아수로 모종을 키워서 번식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 1년이 지나면 포기가 커져서 그 포기를 몇 쪽으로 나눠서 늘려줄 수도 있고 또 뿌리를 하나씩 잘라서 늘려주면 수많은 개체로 늘려줄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삼리국화는 잘 번식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만 처음에 씨앗으로 심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많은 면적으로 늘려줄 수가 있지요. 삼리국화는 어린잎을 잘라서 생으로 먹든가 아니면 데쳐서 먹게 되는데 한 예로 삼리국화를 데쳐서 장아찌를 담그면 맛있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릅과 취나물에 합쳐놓은 향이 나기 때문에 향체이지요. 향이 나는 삼리국화 장아찌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또한 삼리국화를 김밥 마를 때 시금치 대신 삼리국화 나물을 넣으면 향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시금치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네요. 캐온 삼리국화를 이제 밭에 정식합니다. 이것은 묵은 밭이기에 풀이 더 많네요. 삽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삼리국화 한 포기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어 발로 밟아준답니다. 발로 꼭꼭 밟아주어야 삼리국화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가 적어져서 공급이 없어져서 흙과 뿌리가 밀착하게 됩니다. 한 포기를 세 개나 네 개로 잘라서 심어서 늘려줘야 되는데 저는 올해는 2평에서 3평 정도로 약 1.5배만 포기의 간격을 넓혀서 심어주려고 해요. 그것은 내년 봄에 삼리국화를 수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삼리국화를 잘라서 심으면 수세가 약해져서 내년 봄에 삼리국화 잎을 조금밖에 수확을 못하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리국화를 텃밭에 심어두면 점점 포기가 늘어나고 매년 수확량이 늘게 된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리국화는 두릅과 취나물을 합쳐놓은 듯한 향이 나서 맛있는 산나물 같은 느낌이고요. 또한 식감이 좋아서 맛이 좋답니다. 삼리국화 꽃으로 꽃밥도 할 수 있고 말려서 차로도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국화꽃 대용이죠. 또 삼리국화 잎을 삶아서 말려서 건나물로 1년 내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답니다. 환경과 생태가 변해서 우리 몸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과거로 돌려야 우리도 건강했던 과거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으로 요즘에는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 그리고 제철에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지요. 물론 토종을, 씨앗을 심어서 생산한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이겠지요.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나 콩이 그것이 가축의 고기로 전이 돼서 사람한테 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것이지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전문적인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부님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농산물이 일반 관행재배 농산물보다 두 배, 세 배 비싸도 그런 농산물만 또 찾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환자라든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더 식품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구입해서 이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성인병과 암과 각종 요즘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병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환경 파괴 아니면 생태가 이상이 와서 생기는 이상 증세, 병이랍니다. 옛날에 먹던 음식, 옛날에 재배한 농산물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건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오늘은 아직 땅이 열지 않았기에 봄에 해줘야 할 일을 가을에 미리 해줬네요.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의 시기인데 이때 나무고 이런 숙근초를 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네요. 봄에 땅이 녹았을 때 심으면 그만큼 땅 속에서는 이미 뿌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상처를 입는다고 하지요. 지금 심어주면 뿌리도 그때는 상처 치료가 돼서 봄이 되면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은 텃밭이 있다면 꼭 삼립국화를 한번 심어 보세요. 한두 포기만 심어도 점점 늘어나 거의 잡초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삼립국화는 그만큼 세력이 강하답니다. 물론 세력 강한 것도 좋지만 나물로 해먹었을 때 향기와 맛도 더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확을 하여 봄철과 여름철에는 삼립국화로 반찬을 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삼립국화를 옮겨 심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였네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